9장 이스라엘아 광란의 파티로 너희 삶을 허비하지 마라. 이교도들과의 파티로 너희 삶을 탕진하지 마라. 너는 틈만 나면 너희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거리의 음란한 종교 파티에 끼어들어 닥치는 대로 창녀처럼 내 자신을 판다. 그 파티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너희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결국 전보다 더 허기질 것이다. 이런 시기라면 머지않아 너희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이집트에서 파산하고 어떤 자들은 아시리아에서 환멸을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와 아시리아에서 피난민 신세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도 얻지 못할 것이다. 배급받는 빵과 물로 겨우 연명하지만 너희 영혼은 더러운 영적 공기에 오염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너희는 하나님의 줄일 것이다. 너희는 옛 거룩한 날들을 그리워하게 될까? 하나님의 축제 일들을 그리워하게 될까? 조심하여라. 용쾌 작은 재난을 피해간다고 해도 결국 너는 이집트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집트는 너희에게 저승사자가 될 것이다. 잡초밭에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는 너희에게 은으로 만든 신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시간이 다 되었다. 재앙이 문턱까지 와 있다. 빚을 청산해야 할 날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함쳤느냐? 저 예언자는 미쳤다. 영의 사람은 커녕 미치광이일 뿐이다. 라고 고함쳤느냐? 다시 생각하여라. 너희가 지금 큰 공경에 처한 것은 너희의 큰 죄 때문이다. 그 예언자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일하며 에브라임을 보살피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그에게 딴죽을 걸려고 하니 그는 모든 곳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도 미움을 받는다. 백성은 갈수록 질이 나빠지고 오래전 기부하에서 있었던 범죄. 차마 입에 담기도 역겨운 그것에 버금가는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모두 기록해 두고 계시니 그들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오래전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사막에서 포도송이를 만난 것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발견했을 때 마치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를 처음 발견한 것 같았다. 그러나 이방 산당 바할 부올에 이르자 그들은 돼지가 오물에 빠지듯 죄에 빠졌고 새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진창에 뒹굴었다. 이제 에브라임은 검정 새때처럼 변덕스럽고 산만하다. 아름다움은 간 곳 없고 허둥지둥 떠들어 대울 뿐이다. 정신없고 시끄러우며 불감증에 불임까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수태도 출산도 하지 못한다. 설령 아기를 낳는다 해도 나는 그들에게 부모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고 아이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다. 내가 등 돌리고 떠나면 암흑의 날이 이말이라. 내가 보니 에브라임은 자녀들이 미쳐 날뛰는 것을 방관하고 있구나. 차라리 그들을 잡아다가 당장 죽이는 편이 나으련만. 하나님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들에게 메마른 자궁과 말라붙은 적가슴을 주십시오. 길가래 이방 산당에서 그들의 악이 모두 드러났다. 오 그곳에 있는 자들을 내가 얼마나 혐오하는지. 그처럼 악한 짓을 저지른 그들. 내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더 이상 그들에게 사랑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반항하는 청소년 같다. 에브라임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제 뿌리가 시들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설령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진다 해도 귀여운 아기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손을 떼셨다.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떠돌며 방랑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